네 이게 팬덤에서 정식 출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처음 보는데요? 이게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뭔가 아예 이번에 새로 만든 무슨 컨셉 기타인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나왔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출시가 되었었는데 1970 몇 년도에 출시됐다고 그런가 보다 또 2003년이야 약간 밀레니엄 좀 지나갖고 세기말 감성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 좀 특이한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스트라토소닉 그러니까 스트라토소닉이죠 스트라토소닉 이 모델은 그때 당시에도 별명이 팬더옷을 입은 깁슨 레스폴 스페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딱 봐도 연상이 되죠 레스폴 랩퍼라운드 네 랩퍼라운드에요 랩퍼라운드에다가 뭐 픽업도 P90 세트 사용이 되어 있고 색상이나 이거 레스폴 적인데? 네 이런 느낌 물론 컬러와 다른 컬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스케일 길이가 629mm 입니다 24.75인치 깁슨 스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펜슨 혹은 깁더 네 딱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되게 뭔가 그 양대 브랜드의 어느 그 중간에 있는 그 아주 독특한 위치 선정을 보여주었던 스트라토소닉입니다 그걸 또 안 잊어버리고 탁 스쿼이어에서 냈네 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파라노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뭔가 상상 속에서 스펙을 끄집어내서 만들었다면 이건 약간 리 이슈에 가까울 정도로 그럴까요? 크게 뭐 스펙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재 같은 경우에는 마호가니 바디에서 오크메 바디로 로즈드 지판에서 인디안 로럴 지판으로 이거는 뭔가 컨셉을 잡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요즘 그냥 대체목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느낌보다는 원래 독특했던 기타를 다시 소개한다 라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리 이슈? 네 지난 시간에 에스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에스쿼이어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에스쿼이어가 이래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근데 너네 애초에 몰랐지 얘?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토소닉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75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2.96kg 두께는 43플러스 2mm 12프레트 뜨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원래 옛날에 나오던 건 마호가니 스펙이었고요 지금은 오크메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의 C쉐입 글로스 오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의 42mm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개이지 쓰고 있습니다 지판은 예전에는 루즈우드 지금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깁슨 스케일 길이죠 프레스는 22 내로우 톨프레시고요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소파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푸쉬풀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먹히는 거냐 포지션 2 때 포지션 1과 3는 브릿지와 넥인데 2 때 브릿지 앤 넥이잖아요 여기서 직렬 병렬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컴펜세이티드 랩퍼라운드 브릿지로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특히 이제 다다리오 같은 스트링을 다다리오 스트링을 껴놓으면 안쪽에서 아주 컬러감을 잘 느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파라노말 스트라토소닉 스펙트 앞에 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펜더 앰프고요 자, 프론트 센터 자, 뒤꺼 빼면 와우 두 개 다 빼면 어휴, 페이지도 되고 좋네요 자, 마샬이고요 폰트 자, 마샬이고요 이번 파라노말 시리즈가 조리법이 아주 좋아요 네,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세계관이 두 개 같고 네,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저리 스트링 다 빼면 어휴, 신기해 레드와이고요 2개 다 빼요. 중간에다 놓고 두 개 다 빼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특한 조리법 이야 이펙트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 어디랑 어디에 사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아주 독특한 소리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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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دم 이야 신기하다 진짜 좋습니다 아 진짜 좋다 네 반주 부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아! 팬들 복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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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 깁슨의 2블륨 2톤 쓰는 것 같아요 아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생전 처음 듣는군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선생님이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펜슨이나 깁돌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쿼이어라서 스쿼이어폰 드리겠습니다 스쿼이어랑 에피폰이랑 합친거 그럼 스쿼폰? 스쿼이어폰 네 좋습니다 스쿼이어폰 이게 확실히 진짜 그 감성이 완전히 깁슨소리가 나는것도 아니고 완전히 펜트소리가 나는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들어본적이 없는 영역의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저는 말그대로 개성만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개성이 넘치는 기타인거 같아요 생긴것도 이쁜데 이거 근데 생전 처음 본거에요 이런 감성은 없었죠 지금까지 연구 잘했네요 좋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타 스트라토소닉 조리법도 다양하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요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점이구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 평균은 73점입니다 네 준수하게 70점 때 초반 계속 맞고 있네요 초중반 네 이렇게 스타토소닉 아주 특이한 아이디오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2003년도부터 4전동안 출시가 되었던 모델 네 그래서 아주 개성 넘치는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데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델 잘 봤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살 것 같아요 너무 독특해서 펜도 진짜 비쌀 것 같고 이 정도면 딱 컬렉션 해놓으면 언젠가 한번 쓰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이한 사운드를 언젠가 한번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생각보다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주 기타 네네네 지금까지 사실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금까지 아직도 레코딩이 딱 한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 사실 그 한번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쓴 거지 그냥 스탠다드로 쳤어도 되는 건데 굳이 친 거예요 굳이 그냥 아까워서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점입 가격 아니고 점점 저렴 시리즈라고 그러잖아요 확 저렴해집니다 저 시리즈입니다 네 379,000원짜리 완전히 입문자용 기타 소닉 스트라토캐스트 HT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워우우우